이제 미디어 위키 스킨 설정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위키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킨 이외에도 다양한 스킨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앞서 벡터 스킨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스킨을 만들고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킨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상당한 코딩 지식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스킨을 찾아서 설치하는 것이 훨씬 쉽고 간편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위키 스킨 목록을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스킨 목록은 미디어 위키에서 운영하는 위키 스킨 문서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스킨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 이런 형태의 스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킨 다운로드를 누르셔서 컨티뉴을 누르시고 이 링크를 누르셔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이게 타르.gz 파일이죠. 이 다운로드한 스킨 압축 파일을 위키 폴더 내 스킨스 폴더에 업로드한 다음에 웹 SSH를 통해서 압축을 풀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타르.gz 압축 파일을 다른 압축을 푸는 프로그램들이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압축을 풀어준 다음에 sftp를 통해서 파일질라를 통해서 스킨스 폴더에 업로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localsettings.php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128번째 줄부터 137번째 줄까지 스킨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킨은 앞서 보여드렸던 미네르바 노이어 모노북 타임리스 벡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킨은 벡터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운받은 스킨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벡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스킨의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스플래쉬라는 것을 다운받았다면 여기에 스플래쉬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디폴트 스킨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Enabled skins 이 부분에 설치받은 부분을 넣어줘야 해당 부분이 성공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다가 다운받은 스킨의 폴더명 스플래쉬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저장을 했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한 설정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저장한 로컬 세팅스.php 파일을 서버 내에 있는 위키 폴더에 업로드하고 위키에 재접속하면 새로운 스킨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으로 여기 넣어주는 이름이 폴더명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푼 스킨의 폴더 이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